안녕하세요. 저는 스트리밍에 반갑습니다. 한국 채널입니다. 저는 랩을 자주 игра해요. 그리고... 제 개인의 언어는 한국인이에요.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시끄러워서 사프지 안되는거 같아. 강하나 지나가고 반갑습니다. 오늘도 떡상 달려보죠. 비행기 지나가고 도핑템을 안가져왔어 시작하죠 컨트롤클 와 기단! 기단! 알람기단 알람기단 아 저 다운 잡았어 기억자클 행업 마크 마크 확인 행업 행업 저 산만 볼게요 나 쌍문이야 지금 하나 컷 행업 밀고 행업 잡고 대충 먹고 가죠 나 왼쪽 내려갈게요 하나 컷 내려왔어요 앞에 아군 하나 컷 백업종 서버 입구 하나 컷 저 개피 빨리 붙여줘야 돼 프렌즈리님 붙었어 알람 먹었어 쟤 살아있어 내가 어디있어 저 앞에 아군이에요 돌아볼까요? 트루턴 내가 푸쉬할게 트루턴 한기도 왼쪽에 붙어있다 얘 사운드로 보니까 왼쪽에 붙어있다 얘 사운드로 보니까 네 좀 뒤볼께요 저요 컷 바로 진행하자 쟤 쟤 옷에있나? 티짜 티짜 짤 짤 짤 짤 컨트롤 쿨 쇼타 쩔슨 남함서리 아군? 컨트롤 츨 컨트롤 츨 아 저 사만 저 사무시랍 컷 탈출구 나온거같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테드컷 어 구름다리쪽 발소리 확인 낀다 냉동과 오프 도착 도착 나 그 카운터 들어가는쪽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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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? 없어없어없어 아 계산대 없어요? 응 계산대 앞에 다있어 문 앞에 아 문 앞에 저 3문 앞에 있거든요? 여기 격자있어요 지금 격자? 아 구름다리 넘어가요? 확인 3문 열었어요 구름다리 먹었어 포가하군 저 뒤에 붙었어요 기억자 푸시죠 저 안들어가고 있어요 손감 맞아서 기억자 잡았어 와 하나짜리 껌복쪽으로 이동해볼게 확인 확인 철밤 소리 엄청난다 이렇게 하나? 우리에요? 저필꺼에요 뭐 둘 둘 둘 껌복쪽이 껌복쪽이 가른좀 뒤에 잡았어 하나 더 하나 더 어 들이대지마 들이대지마 제가 볼게요 하나 컷 나이스 둘 컷 하나 더 다운 하나 더 있어요 셋 컷 나이스 앞에 아군 편하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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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어맞네 잊어맞아 와 완전 풀방 잡혔나봐요 열명풀방 쓰읍 편하지 않은데 계단 내려가 네모어 컬 계단 밑 컬 어 잠시만 행어 행어? 잘못 들었나? 밝은 소리 났어 어디있어? 행어쪽 빨칸인가요 그럼 아니 내가 분명 들었어 이거 약간 꼬리는 소리 들었어 이거 나가면 어 나는 안 빨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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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빨칸이면 라이트 키고 우리 한번 해볼게 오케이 확인 오른쪽 열었어 콱 콱 콱 콱 오케이 어 어 하나 더 길게 여기 못 나가겠다 이거 2층으로 갈게요 2층으로 한번 와줘 형님 계단에서 바깥쪽 어? 넛다운 아 컨테이너 쪽에 있네 컨테이너요? 어 넌 무리했다 약간 좀 저쪽 저쪽 컨테이너에요 그 어디야 그 서버 쪽 방향